5월 장미대선이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안 후보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이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이 호남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산업입니다. 지금 의료산업이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국책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북의 오송과 함께 삼각형 이런 의료산업 트라이앵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물산업도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도입을 한다면 물산업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론 대구공항 이전도 지금 발표된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됩니다. 대구 공국 지역에서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가 간 합의는 차기 정부에서도 존중을 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안 후보님의 사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수순을 빼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 정부는 저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우리 한국 안보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가인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도 손해가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투트랙으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부가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대구, 경북 지역 현장 투표가 내일이죠.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왜 대통령이 안철소여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요구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저는 다음 대통령은 다섯 가지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선 후보를 국민들께서 평가하신다면 저는 모든 면에서 자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